2월 10일 우리 카나리아 바이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주식길잡이 주길이 인사드리면서 자 다들 설은 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각자의 연휴 계획들을 좀 짜고 계실건데 주식은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테니까 우리 주주님들은 연휴 푹 쉬시면서 재충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이 카나리아 바이오 대응 준비를 좀 해야 돼서 출근을 했고요. 우리 주주분들 제가 힘내시라고 영상을 찍어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는 화요일부터 단기적으로 올렸던 물량들을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조정을 주면서 개미들을 털어내고 차액 실현하는 모습이 연출됐고 어떤 종목이든 세력들이 붙어있지만 이 카나리아 바이오만큼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독하게 지금 개인들을 털어내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이 정말 중요하고 이 구간을 잘만 이용하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거래량을 죽여주면서 세력들이 바닥 형성을 해놨고 지금이 깨지지 않는 바닥을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아무리 눌린다고 하더라도 이 바닥 구간 아래로는 절대 깨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구간 집중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이 열리자마자 세력들이 도지캔들을 달고 개인들을 지금 독하게 털면서 거래량을 올리고 있고 소화를 시키고 물량을 사들이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이미 깨지지 않는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 밑으로 빠지지 않을 거고 주가라는 건 한 번에 단순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과대낙폭된 자리에서는 쌍바닥을 형성하면서 N자 패턴을 그리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신규 매수의 기회 이미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평당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무지성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대응 전략 그리고 확실한 가격 전략으로 우리 소통방 분들에게는 제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잡아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카나리아 바이오의 하락 연출이 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서 카나리아 바이오가 왜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력 잃지 마시고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영상 마지막에 우리 소통방 분들에게만 제공해드리는 이 히든주 종목이 있는데 이 히든주 종목도 제가 한 개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설 연휴인데 제가 설 선물로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뭘까 하다가 아무래도 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구독자 분들에게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소통방 분들만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 드릴 수는 없고 4일 연휴 동안 제가 선착순으로 10분에게만 좀 드리고 있는데 어제 이미 세 분이 신청을 하셔서 이 종목 받아 가셨고 지금 7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 종목 먼저 신청부터 하시고 나서 본 영상 보셔도 되니까 이 종목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는 지금 이 오레고 보마 중단으로 인한 연일 하한가 그리고 개인들의 이 페닉셀까지 더해져서 주가가 내려왔지만 지금 바닥 형성을 잘했고 조금의 이슈라도 나와주기만 하면 그 기대감으로 주가는 올라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반등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고 우리가 올바르게 여기서 대응을 한다면 단기간의 수익을 정말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2월 4일 일요일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월요일 시초가에 무조건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막 상승 초기 국면 자리에 진입을 한 만큼 현재까지는 약수익이신 상황이지만 앞으로 나올 이 재료들 그리고 임상 3상 재도전에 대한 이 기대감으로 다시 회복이 될 겁니다. 자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로 수익 조금이라도 더 보시고 싶은 분들 지금이 신규 매수 혹은 추가 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정확한 타이밍 제가 잡아드릴 거니까 나중에 정말 후회하시지 말고 지금이라도 010-4972-9673으로 카나라고 보내시고 정확한 매수 타이밍 받아 가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더 말씀드리면 이 카나리아 바이오는 또 다른 악재가 터져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력들의 의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이 대응의 영역에 다다랐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바닥이 잡히려면 거래량 자체가 확연하게 줄어야 된다고 말했는데 정확하게 목요일날 거래량을 죽이다가 금요일부터 다시 반등을 터치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자 지금 구간에서는 지난 고점에서 물린 이 악성 매물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세력들이 한 번에 주가를 올리는 게 아니라 이런 악성 매물대들을 다 털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제가 주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은 어차피 다시 올리면서 그동안의 물량을 이 윗고리로 소화를 하고 다시 한 번 급등을 만들어 낼 거예요. 자 이미 바닥은 잡힌 상태고 이 구간 깨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대응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형 구간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 답답하신 상태일 텐데 이 바이오 제약주는 종목 특성상 임상이 실패 혹은 중단을 받게 되면 주가는 무조건 밑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반대로 말하면 뭐죠? 이거에 대한 불안감만 해소가 되면 주가는 다시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 임상 3상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만 나와도 그 기대감으로 주가는 다시 올라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보시면 제가 어떻게 드렸죠? 자 카나라고 보내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그냥 제가 무료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로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 제가 가장 안타까울 때가 이럴 때예요. 자 저한테 이렇게 문자 하나만 좀 보냈으면 제가 지난 1월 15일 월요일에 5,500원 이상에서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현 위치에서 우선 전량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하고 과대 낙폭 자리가 분명히 나올 테니까 그때 바닥 구간에서 다시 재진입하자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손실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저가 부근에서 정확하게 매집도 끝내드렸는데 왜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안 챙기시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시는지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하지만 지나간 과거는 잊어버리고 현 과대 낙폭 위치에서라도 정확하게 대응해서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확실하게 수익으로 빠져나오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번에 매수타점 놓치신 분들은 앞으로 다음 반등 위치 또한 추가적으로 제가 매수타점 기회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카나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는 수고만 해주시면 자 카나리아 바이오의 정확한 매집 단가 제가 확실하게 드릴 거고 앞으로 반등 위치 이어지면서 강한 시세분출 자리 연출되면 제가 이 시세분출 자리 최고점 자리에서는 정확한 매도타점까지 제가 확실하게 잡아 드릴 테니까 위에 번호로 010-4972-9673으로 카나 카나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 이 세력들의 매집이라는 겁니다. 지금 공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환가액이 최근에 조정이 됐습니다. 지금 조정이 돼도 3300원이에요. 자 지금 주가가 얼마죠? 1400원 구간입니다. 근데 지금 제3자 유중 물량도 있고 국내 3호 12 물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환가액이 상당히 높은 상태고 어떻게 해서든 주가를 끌어올려야 하는 상태입니다. 세력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왜? 지금 세력들도 물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밑에서 최대한 물량을 확보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력들이 바닥을 만들어 줄 때 우리가 빠르게 움직이고 이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또 뭐가 있죠? 지금 나은익 대표가 사임을 하면서 유병우 대표가 선임이 됐죠. 사이트를 재구축하고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발전시킬지에 대해서 계획을 발표할 거고 공지를 남길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기대감 때문에 다시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이 세력놈들도 어쩔 수 없이 물린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를 무조건 끌어올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6일날 이 유대표가 다시 한번 임상 3상에 재도전을 한다라고 밝혔고 애초에 주가가 빠진 이유가 이 단순 돌발 악재이기 때문에 이 불안감만 해소가 되면 주가는 다시 회복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유대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지금 이 기사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필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 카나리아 바이오가 지금 임상 3상 재도전에 대한 자금이 없어서 혹시라도 메이저 제약사에 이 오레고보맙 판권을 넘겨줄 거고 이게 성공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이 오레고보맙의 매출 5%에서 10% 정도밖에 못 먹습니다. 근데 이게 당연하게도 개인들에게 그리고 뉴스에서도 안 알려집니다. 자 이런 이슈들은 밝히지 않은 채 3상에 성공했다는 기사가 나오면 그 기대감으로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실제로 성공은 메이저 제약사가 하는 거고 카나리아 바이오는 고작 10% 정도밖에 못 봤습니다.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되죠? 다시 훅 빠지겠죠? 자 카나리아 바이오는 그런 종목이고 이미 세력들이 다 털어먹을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부에 안 알려진 정보들 제가 지금 입수를 해놨고 오늘 이 자료들을 취합하고 만들려고 출근을 했는데 이미 소통방 주주분들에게는 전달을 드렸어요. 근데 이 영상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10명 정도만 먼저 자료 요청하시는 분들에게는 드릴 건데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중에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그때 문자 한 번이라도 그냥 보내볼 걸 이라고 하시면서 뒤늦게 문자 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카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앞으로 정확한 매매 타점과 이 입수 자료 제가 챙겨 드릴 거고 앞으로 나올 이 상승 초기 국면 자리에서는 정확한 신규매수 단가 그리고 이 상승 국면 최상단 구간에서는 정확한 매도 단가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010-4972-9673으로 카나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고 정확하게 대응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지금 많은 주주님들이 이 카나리아 바이오 방에 입장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는 이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제가 하루 이틀 안에 수익 나는 단기 종목 위주로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결국에는 우리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를 소액으로라도 반복을 하시라고 하는 게 그렇게 진행을 해야 복리로 수익이 쌓여서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빨리 회복될 수 있고 여러분들 자산이 정말 크게 증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경험을 제가 시켜드릴 거고 카나리아 바이오는 우리가 목표가까지 끌고 가면서 크게 먹을 거고 이 카나리아 바이오를 대응하면서 시장에서 먹을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놓치지 말자고요 우리 자 소액으로라도 복리로 쌓아가면 정말 빠르게 여러분들 계좌가 불려져나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입장하셔서 큰 도움과 큰 수익 그리고 큰 경험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카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른 대응 그리고 빠른 소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4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손수 기업 탐방까지 직접 하면서 제가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이 정리를 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주는 제가 지인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이든주 한 개 대기중이라고 좀 적어놨는데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 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고요.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주 종목 저한테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 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이 종목을 하나 입수를 해왔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왜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 애들입니다.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종목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제인 이 인수합병 오제 이 인수합병 오제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삼성 내부에서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자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 되는 순간 무조건 현이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거 제가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내가 사보지는 않겠지만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좀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좀 빠르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